안동교회가 3.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경상북도와 함께 안동 3.1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가졌습니다. 행사에는 권영세 안동시장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200명이 넘는 지역인사와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이상동 선생과 안동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된 안동 3.1운동을 100년 전과 같은 장소에서 재현했습니다.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애국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. 안동의 3.1 만세운동은 우리 안동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이 합력해서 모의하고 또 시위를 주도했었습니다. 그것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경상북도가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한편 안동교회는 3.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 대신대총장 전재규 박사를 초청한 찾아가는 역사 이야기와 3.1 만세운동과 함께한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 사진 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0일에는 3.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고민해주신 것입니다.